좀 편했어요 좀 저는 시간 있는 바둑을 좋아해서 근데 또 성적만 놓고 보면은 제가 장고바둑이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자신한테 좀 네 일단 랭킹이 높고 워낙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공부되어 있는 대로 만만치 않게 갈 것 같고요 중반에는 아마 좀 전투를 피하면서 끝내기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승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막 잘 집중을 못하면 첫판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제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종합기전 본선 무대가 처음인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이동훈 구단까지는 한번 이겨볼 수 있도록 되게 좀 자신감 있게 말하신 것 같은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네 제가 한 55% 정도 제가 이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51%를 할게요 51% 정도 하기에 따라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